승선 우승이기 때문에 승선을 정해서 지금 한 배, 두 배, 세 배 저희 먼저 하세요 여기는 최대치가 상금을 늘릴 수 있고요 6만 원이고요 여기는 얼마 남았었죠? 많이 남았어요 80 84 최대치가 800만 원 자 그럼 이리 오세요 250 2만 원인데 제발 제발 방금 봐요 자 이거 재결해주세요 이거 제발 형님이 저를 뒤로 재결을 딱 부리시면 돼요 자 시작이 형님 하나 둘 셋 아 어 어 허리시면 돼요 도와주세요 되나요? 어 곱하시 3이냐 1이냐 2만 원이냐 4만 원이냐 6만 원이냐 6만 원이냐 2만 원 축하드립니다 2만 원 축하드립니다 저봐요 다림치심 값 곱하기에 곱하기 다림치심 값입니까 자 이렇게 이거는 다시 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정도 해? 다음! 엄지원 씨! 제발! 제발! 쭉 올리세요! 자! 안 돼!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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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짱아! 어우, 왜 이렇게 다니냐? 곱하기 영향하라! 자, 빨간 찜이 뽑은 숫자는요? 제발! 곱하기! 안타깝다! 1위에요? 3! 야, 진짜! 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요! 와, 진짜요! 쟤는 이럴 수가 2만원입니다. 결국 이거 이게 어디야? 신양이 형이 번 돈이래요. 한 번 찢어가지고. 다리 역시 미치게 찢어가지고. 돈 2만원이 하늘에서 솟아. 다리 찢어 번 돈. 얼마 하고요? 거기에 얼마 하고요? 250만원이야. 500만원으로 한 번. 아 이거 마세요.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이거 마세요. 문화에다.